이거 오프닝 좀 보고 갈게요. 오프닝. 오프닝이 굉장히 끝내주거든요. 얘가 일단 소리잖아요. 스티브. 스티브당 나쁘지 않은데? 나도 이거 최근에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게 된 게임인지라 좀 서툰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렇죠. 아 우유커피네. 아유 3,000원 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3피 4피 캐릭터 저도 하고 싶었어요. 오라실이었어. 근데 오라실이 대개 보면 4인프라멘이라가지고 스티브아인 빌드였어. 그 둘이 비슷하잖아요. 맞죠?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크로마도 하고 싶었어. 얘 얘.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두 판 설명하는 것도 설명해드릴게요. 솔직히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두 판 가는 거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아이템 무적 아이템 잘 활용하셔야 돼요. 점수나 총알같은 아이템 드시면 무적이거든요. 일정시간. 깜빡깜빡깜빡이 무적이에요. 저렇게 그냥 막 지나갈 수 있거든요. 그렇죠? 너무 좋게 mismatch. 정말 좋 apoyo. 저도 웃음이 많아요. 우리 모두는 아이가 그렇게 안전하게 되었죠.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런 거를 해. 다시 한번 더 납돌하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더 납돌하게 됩니다.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예보미 이 야박상에 나가라 제가 알고 있고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자 첫판모스 첫판모스 이 게임 모든 법칙은 뭐냐면 일단 잡몹을 잡아야돼 보스나 1대1인거죠 자 잡몹 나오는거 다 제거해주고 다 제거했죠 자 이제 드럼프 깨주고 드럼프 떨어질 때는 피해줄거야 오 나 위험했다 씨 자 이제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아 좀 위험하게 플레이하네 첫판모스가 쉬운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때는 첫판모스도 이 말타는건 있잖아요 왜오셔야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깐 사람이 나올때 기다리는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 방향을 잘 보셔야 사전기 확실해야되는데 말 모양보면 미리 총을 지르셔야됩니다 이건 여기 여쭤보는게 그거에요 나온걸 보고 쏴버리면 얘네들 총을 먼저 쏴버리기때문에 피하기가 힘들어요 말 달려오는거 보고 미리 방향을 보셔야돼요 여기 반사적으로 오 위험했다 씨 한발로 써도 위험하거든요 피하기가 까다로워 말탄상태에서 여기 마차 마차 앞바퀴 때리고 점프해가지고 한마리 잡고 맞았다고 이렇게 이제 기차나오거든요 기차나오면 기차나오면 기차에 타고인이어스까지 제압을 해야돼요 일단 말 말 나오겠죠 말 제압하고 말 제압하고 말 제압하고 여기 점프 한번 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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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문에서 또 한마리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쏴주고 말 한마리 잡고 말 쏴주고 쏴주고 여기서 스나이핑 잡아주고 저게 중요해요 지금 파란색 오리븐 녀석 저 녀석이 스나이핑은 딱 총만 딱 쏘고 가거든요 근접에서 저 녀석 총 쏘기하면 안돼 처음부터 다 오는 위치를 봐가지고 딱 한명 나오거든요 두판에서는 한명도 나오고 칠판에서 네명 나와요 저 녀석이 저격수가 가까이 와서 쏴요 완전 가까이 붙어가지고 나머지는 벌칙감치 쏘는데 아까 저 녀석이 이제 저격수는 바로 앞에 쏘고 그래서 피하기 힘들어요 저 녀석이 나올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딱 한명 나오고 두판에서는 딱 한명 나오고 칠판에서 네번 나오고 네번에 나오거든요 전해석이 연속해서 말타는 코스가 이 판하고 칠판이잖아요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저 잡몹들을 일단 먼저 제가 보스 1대1로 상대하면 거저기 때문에 도착해 오우 위험했다 이씨 오우 위험했다 오우 왜이렇게 무서워 아싸라싸라 오우씨 자 슬라이딩 잘하시고 오우 되게 위험하게 하네 자 이제 튀어나올겁니다 이쪽으로 튀어나올거야 이쪽으로 튀어나올거야 이거 쏴주면 됩니다 유 갓 미 유 갓 미 이쪽 컨트롤 필요해요 이게 첫파문드 쉬운게임이 아닌거 같더라구요 슬라이딩 잘하셔야 돼요 아까 보시면 슬라이딩 안했었는데 한마리 죽었어요 아니 대단하길래 아니 대단하길래 솔직히 좀 안전적을 해야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서툴러요 여기 서 여기 서 50마리 가 아이씨 50마리 실패 시 저걸 놓지 않네 보너스 주는 보너스 게임도 아닌데 라이브 주는 것도 아닌데 문의 중 에이븐 들어갖다 놓아 무적상태 치킨 먹어도 무적상태 와 오우 나 위험했다 아 무작정 앞으로 가는게 아닌데 천천히 가 천천히 미친거같아 자 무조상태 이용해서 천천히 해가면 급하게 해야지 기억이 없어 천천히 해가면 급하게 해야지 기억이 없어 천천히 천천히 여기가 좀 빡세 여기가 폐지 피하고 OK 좋아요 몸 안 죽었네 자 이제 끝판버스 3판버스 3판버스 일단 위에서 장대하고요 내려오는데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창문에 위에 보시면 창문에 이제 전봇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되고 오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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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위험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안내려가 자 끝났죠 한 번씩 저렇게 밑으로 했는데 잘 안내려가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판정이 참 애매해 와 내가림 잘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데 4판버스 4판버스 은근히 어려워요 저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4판버스 자 4판버스 2마리인데 왼쪽에 있는 녀석을 웬만하면 잡는게 났어요 왼쪽에 이제 자 무적시간 이용해서 자 자 이거 회전판 올라가고 오우시 오오 아이씨 아 뭐야 내려갔잖아 이 병신새끼야 아 나 진짜 씨 아 존나 이해가 안되네 아 짱나네 아 아니 저게 다일줄 몰랐어요 아 진짜 씨 에이 죽을게 아닌데 씨 저기서 죽으면 안 되요 사실 아 5판까지 죽으면 안 돼 매일보니까 5판까지 죽으면 안 돼 한마디를 저기 매달려가야 써오면 됩니다 아이씨 짱나네 아이 못쌓았다 난 저게 땅에 떨어질줄 알았는데 아이씨 저로 갈... 이걸 탈줄 몰랐네 내실수다 쯧 김 붙잖아 아이씨 저랑 친한 놈이야 아이씨 저랑 친한 놈이야 그타이가 제발 이 그타이 어차피 그타이가 다 좋았어 그타이인데 안전하게 갈게 안전하게 안전이 최고야 오! 위험했다 오! 위험했어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하하하하하하 한마리 죽고나서 쫄았어요 아이씨 야비있거든요 끝났네요 자 끝났습니다 야비 걸렸어요 그냥 여기서 앉아서 하시면 돼요 지금 조금씩 다르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스킵좀 할게요 야비거든요 이게 전캐릭 다 걸립니다 아이씨 한마리 죽고 좀 아쉽네요 어떠아 야비 아직 이 게임이 좀 무서워요 사실 슈등게임미로 ants 강의 콜 정말 말이죠 어 하나도 쳤네? 쓰읍 쓰읍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커플 history 오케 좋아 오!gnlim 잘했어 오우씨 아아 여기서 못피한다 이씨 어쩔 수 없네 이거 죽어서 여기서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 아 이거 버전이 있어 버전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역시 게임 로따이겜다 미 레디 포 파우와우 오우씨 아이씨 아아 저 존나기 싫네 존나기 싫네 저 죄송해요 저 본의 아니게 욕이 태어나왔네 아이씨 오우씨 오우씨 아 이거 피할 수 있었던거네 이거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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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'RE 아아se 아아악 좀 저 잘할수 있었는데 죄송해요 이거 원코린 할수 있으실지 못할지 미지수에요 아으으하기 막판에 실수 할꺼 같은데 마칸이 실수할 것 같아 기난하다 후판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나오는 양이 좀 많아요 슬라이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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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슬라이빔 조심 오케이 슬라이빔 4명 나왔죠? 아까 4명 나온다고 했죠? 다시 잡혔어 이러면 안 죽어간다 여기 외우고 있으니까 슬라이빔 나오자마자 잡아야돼 나오자마자 이게 진짜 중요해 조금만 밀접거리면 총 쏴버리거든 총알이 못쏘게야돼 다왔네요 여기서 안죽고 깨야되는데 이번엔 일단 전주에 슬라이빔 인기 오케이 이거 선셀라이더즈에요 선셀라이더즈 끝판이네요 끝판 보스가 문젠데 끝판까지 가는 구간은 내가 왜 왔어 가자마자 터지거든요 조심해야돼 가자마자 터져요 앞으로 그냥 쭉 진행하면 터집니다 이게 많이 당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점수 먹으려고 하면 안되요 함정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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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시 다 무시 다 무시 오케이 다 무시 어 아 네 체스였다 왜 저런 체스라 아유 갱신같은 시 아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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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몸 안나오지 일단 몸을 먼저 제거하고 됐어 와리가리 아 너무 힘들게 잡는다 나 쉽게 잡고 싶은데 여기 왔다 갔다 려 한번 아 좀 잘하고 싶은데 병던 여기 온코인하는 중도가 아니라 확실히 밥이 낫네요 파워는 3P가 제일 사기게 맞네요 3P가 제일 사기게 맞습니다 어이구씨 нормально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어우 도나 아하핳하핳하! 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9, 10, 11, 11, 12, 13, 14, 14, 14, 14, 14, 14, 14, 14, 15, 15, 1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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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으이씨 정말 힘들게 잡는다 아.. 더 잘하고 싶은데 아.. 좀 더 연습해야겠다 일단 뭐 깼네요 원컷이 아..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마디 당기고 깰 수 있습니다 노다인이 힘들더라도 유판은 어쩔 수 없어요 유판 아.. 나는 아직도 이게 원컷이니 내가 했다는 것 자체에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어렸을 땐 진짜 담쌓고 담쌓던 게임중에 하나였는데 자 윌커피 됐나요?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.. 미쳐났네 자 끝 2주차는 집어치우고 집어치우고